그쪽만 뿌리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뿌리세요 한쪽만 계속 뿌리고 있으면은 너무 옵니다 약간 조금 가까이 예 그거리 그거를 유지하시면서 오케이 거기 뿌렸으면 다시 아까 그쪽으로 그렇죠 돌려가시고 위에 차근차근 천천히 좋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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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처럼 손이 약간 멀어질 것 같으면 다시 또 앞으로 오르시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이 앞에서 뿌리면 탁 치거든요 이게 여기 당겨서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잔차근차근 차근차근 예 지금처럼 오케이 오케이